Q.3.2.1 Q.3.1 Q.3.2 Q.3.2 신장 182cm, 체력 76.15kg, 27.18승, 8.26승 6회 3 우승부, 전 WBA 오세아니아 미들급 챔피언, 현재 WBO 아시아버스픽 랩킴 7위, 30전 가까운 다양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 사우스포입니다. 굳건한 가드를 자랑하는 질척질척한 인파이터, 호주 멤버는 출신해, The True Warrior of the Wing, 텐스틱! 대한민국의 더원 태풍 소속 28세, 신장 183cm, 체중 75.5kg, 8.7승, 5.26승 1패, 대한민국의 호주 프로복싱에서 활동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호주 복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가, 가장 중요한 길목에서 호주 복싱을 상대로 WBO 아시아버스픽 챔피언에 도전합니다. 현재 WBO 아시아버스픽 챔피언, WBO 아시아버스픽 챔피언을 노립니다. 대한민국의 호주 복싱을 상대로 WBO 아시아버스픽 챔피언을 노립니다. 대한민국의 교환 파티언을 노립니다. 대한민국의 학부 모노 장관 installed açık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환을 보oso, 참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교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방송에 Postº 8초인 인파, MATBC 시에서 성탄 so센터 między ihm이 butterflies, 소아버스픽 7을 이러esse 반gee 조말 맡기고 gusto, 눌러주세요입니다. 정노야, 2번 모았다! 정노야,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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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았다! 골고루 l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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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JAL BENJAL EMF BENJAL ABIL BENJ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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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누룽불러야 해 오케이 여기다 트지 말고 불러야 해 불러야 해 여기야 여기야 정치 정치 불러야 해 불러야 해 불러야 해 불러야 해 불러야 해 불러야 해 입 ástico 불러야 해 불러야 해 불러야 해 잘해 잘해 한 명을 뛰어 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 뛰어져야 돼! 손톱! 황트! 황트!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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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박어! 김박어! round 5 배출구소 오래되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가리퇴, 안다워! 보리아! 먼저, 먼저, 먼저 크리스 뭐니 뭐니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